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매화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사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다니며 봄날의 향기를 마음에 담아 금붕과 은분으로 매화을 그린 성형록 작가의 그림, 함께 감상해 보시죠.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지의 검은 먹으로 그린 능선 구비구비마다 분홍 매화향이 피어납니다. 예산 수덕사 산자락에서 내려다본 풍광 위로는 기분 좋았던 꿈의 기억이 자리잡았습니다. 산의 부피감이 맑게 빛나는 이 작품은 불자 성형록 작가의 작품 꿈속의 봄날입니다. 붉게 일렁이는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봉긋핀 매화를 그린 정예사의 봄날도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사찰 안에 되게 좋은 매화들이 많이 있어서 화엄사에 있는 홍매라든지 또 그리고 봉운사에 지금 홍매도 있고요. 또 통도사, 통도사 가서 이른 새벽부터 봤던 그런 매화들부터 시작했고 또 실제로 제가 다녀왔었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상상을 넣어서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성 작가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봄의 전령사인 매화를 주자로 작품 27점을 선보입니다. 사찰 등 전국 곳곳의 명소를 다니며 느낀 감성과 추억을 모티브로 전통 한지 위에 금분과 은분 등으로 매화의 매력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성 작가는 2017년에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도 이어왔습니다. 항상 새로운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또 작가의 숙면이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와 우울함도 올 때도 있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다른 영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 강남 봉운사의 홍매화는 수줍은 듯 꽃잎을 드러내고 반짝이는 별처럼 밤하늘을 수놓은 매화는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가가 매화를 새롭게 해석한 신 매화도는 7년에 걸쳐 완성했는데 금빛 캔버스 위로 촘촘히 피어난 매화가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관람객들은 봄날의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양화 물 섞은 물감으로 바탕을 칠하는 게 정말 한지 위에 하면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표현이 예쁘게 되고 봄비도 만난 것 같고 또 아지랑이가 아른아른거려서 몽롱한 그런 봄날을 만나는 것 같고 사람마다 꽃필 차례가 따로 있듯이 그래서 올해는 나에게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성 작가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봄과 함께 찾아온 일상 회복의 기대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꽃이 피어나길 기원했습니다. 매화향기는 정말 고혹적이고 어느 향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향이거든요. 이 많은 향들이 전파가 되고 많은 향들로서 조금이나마 움츠렸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게 되면 작가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봄내음을 한껏 뿜어내는 이번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인사동 99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